아니 왜 언어를 유행 따라 갈아타면서 공부를 해요 미드 쉐도잉 했다가 문장 패턴 했다가 단어 외웠다가 문법 했다가 막 갈때야 갈때 유행 따라서 갈아타면서 막 공부를 하면 영어 공부 망하기 딱 좋아요 원래 사람은 옛날부터 이렇게 공부했어요 막 신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XX이면 언어의 4가지 영역 다 같이 길러낼 수 있어요 본론으로 바로 가볼게요 영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언어든 Reading, Listening, Speaking, Writing 이렇게 4가지 영역을 길러내면서도 또 흥미롭게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낭독이에요 제가 발음 관련해서 개인 코칭을 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반 이상이 10년, 20년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Excuse me? What? 이렇게 막 다시 물어보면서 텅 빈 눈동자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코칭을 신청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15년간 영어를 가르치면서 나름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 4가지 영역, 이 4가지 영역을 같이 디벨롭 시켜야 된다 같이 공부해야 된다 각 영역이 따로가 아니고 같은 영어잖아요 리딩 했다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리스닝 하고 리스닝 하다 보면 또 리딩 어떻게 했는지 까먹고 스피킹은 또 계속 그냥 안 되고 이 끝나지 않는 고리를 풀고 4가지 영역을 같이 늘릴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낭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낭독 그룹 챌린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거 소개해드리기 전에 낭독 그룹 챌린지 참여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낭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낭독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언어 공부라는 게 기본 전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1. 언어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3개월 만에 언어민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영어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더 멋진 더 가능성이 있는 내가 되는데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 근데 우리가 한국어를 하지만 한국어에도 끝이 없지 않나요? 언어라는 거에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이 도구를 계속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연촌과 김종국님 영어 영상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봤는데 스피킹 반응 속도가 남다르더라고요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? 그래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셨는지 영상을 보니까 운동을 몇십 년간 매일 꾸준히 해 오신 것처럼 영어도 그냥 했대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내 삶에서 궁금하면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신 거예요 매일 꾸준하게 하는 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지 않나요? 꾸준하게 그냥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 자 그럼 이제 낭독이 왜 좋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꾸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재밌는 걸로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조금 호흡이 길게 스토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스토리에 빠져들면서 재미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꾸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좋다 문장 패턴, 단어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다양한 문장을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하기 딱 좋다 두 번째는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따라서 낭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리스닝 스피킹이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음성 파일이 있는 책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요즘은 책 이름을 유튜브에 치면 낭독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찾는다면 아마존의 킨들도 좋고 Audible과 같은 책 읽어주는 어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료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낭독하실 때 내가 발음이 정확한지 내가 진짜 소리를 잘 내고 있는지 그들의 리듬, 그들의 억양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음성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소 5번에서 10번 들으면서 단어의 강세는 어디에 오는지, 어디서 쉬어 말하는지, 연음은 어떻게 소리 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5줄에서 한 7줄 정도 그렇게 공부해 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길게 가는 거지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 거 아니고 하루에 30분씩 꾸준하게 길게 가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럼 낭독의 효과는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냐 이거는 한 달, 두 달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언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한테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성인한테 자연스럽게 발음과 억양이 익혀지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꾸준히 재밌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발음, 그가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어휘나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때 너무나 나한테 어려운 책 말고 그리고 막 뉴스처럼 이렇게 너무 복잡한 문장들 그런 거 말고 내가 말할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장들보다 조금 높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영어 초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미국의 초등학교 한 2, 3학년 학생들이 읽을 법한 그런 책들을 좀 추천합니다 유명한 책 몇 가지 시리즈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2학년 학생들이 읽을 법한 책의 시리즈는 Henry & Much, 지금 보이는 얘네들 그리고 Nate the Great, 좀 쉬운 그래서 책의 한 반절 정도가 굉장히 넓게 글씨도 좀 크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, 4학년들이 읽을 법한 그런 내용은 Wimpy Kids, 그 다음에 Weird School Series 그리고 Rolled All, Never Girls 이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보면 그냥 한 권이 아니고요 시리즈로 이렇게 첨크로 몇 십 권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열 권씩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뭐 다 사라는 거 아니고요 그중에 하나만, 책 한 권만 골라가지고 따로따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 중에서 제가 진행하는 이제 그룹 챌린지에서는 이 책으로 Weird School Series 여기에서 이제 한 권 이거를 한 권 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책이 이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좀 보여드리자면 어, 여기 너무 해저 얘기를 하네요 어, 이 책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엄청 두껍지는 않죠 글씨 양 같은 걸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막 표시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요런? 네,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고 중간중간에 뭐 그림 같은 것도 막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초등학교 한 3, 4학년 정도 아이들이 읽을 법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워낙 내용도 더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요런 것들 이제 추천합니다 얘네들이 보통 이제 챕터북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책들 매우 추천하고요 이번 챌린지가 8주로 제가 진행을 일단 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8주 안에 이 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,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너무 급하게 많이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너무 10분 이런 거는 좀 너무 짧고요 최소 30분에서 길면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총 한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 요거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어, 챌린지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번째, 낭독의 장점 되게 쉬운 표현들인데 문장을 딱 봤을 때 뭔가 와닿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따로 정리해 둘 노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표현들도 정리해 두고 아, 예시문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도 찾아보시는 거 필요하고요 대신에 너무 한국어 번역을 찾으려고 해주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대략적으로 문맥으로 우리가 어른들이기 때문에 문맥으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고요 약간 답답하다 하더라도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연습을 해 주셔야지 너무 워드와 워드로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하시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는 뭘 정리를 해 주시냐면 내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표현들을 어, 보면 예를 들어서 get하고 by가 같이 있는데 get by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글이나 특히 chat GPT한테 물어보면 진짜 대답 잘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샘플, 익샘플 문장 좀 줘라 라고 하면 또 익샘플 문장도 주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또 get by가 무슨 짓인지 알아 주셨으면 내 상황에 맞게 영작을 또 해 보시는 거죠 영작은 한 문장만 하시는 것보다는 두세 문장 정도 해 보시는 것까지 해 주시면 영작까지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작한 후에 이 문장의 문법적으로도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문법이 맞는지 chat GPT가 확인해 주니까 이렇게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reading, listening, speaking, writing 전 영역이 다 몸에 배일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낭독이라는 거를 혼자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 주시면 돼요 근데 혼자 하기가 참 쉽지 않으신 분들 너무나 많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낭독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, 왜냐면 혼자 하면 며칠 하다가 무슨 바쁜 일 생기고 하면 딱 포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달 후 1년, 2년, 하루에 30분 정도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면 그냥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라 저만큼 성장해 있는 내가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? 이렇게 함께 루틴을 쌓아 나간다면 저도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한 단계 성장한 나를 만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10월 8일까지 모집하는 낭독 구름 챌린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